가볍게 댄스 신고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기 양세형 씨. 죄송한데 저희 팀에는 댄서 출신 김종민 씨 계시는 거 모르세요? 가자! 자, 김종민!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! 우와! 오른발이다. 오른발이야. 오케이, 김종민. 역시, 역시. 이분이 맞섭니다. KCO. 뭐야, 뭐야. 다같이, 다같이. KCM, KCM, KCM. 한 번 더. 오케이. 자, 우리는 앨범. 형, 동현아야. 빨리, 빨리. 이거 이거 아니야?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자, 우리 은혜 1기 3번에서 요영래. 되게 어렵다 해보는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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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. 박수아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여기 뭐야, 여기. 뭐야, 뭐 나올 줄 알아. 뭐야, 뭐야, 어디 가. 왜 도망가. 저기 중현 씨, 바지가 터져서 나갔다는데요? 바지가 터졌어요? 갑자기, 갑자기? 저희 불타는 장미단은 여러분을 존중합니다. 언제든지 나가고 싶다, 나가셔도 됩니다. 그래요? 그런 거예요? 잠깐 화장실 가도 될까요? 하지만 1분당 만 원씩 차감이 됩니다. 그렇죠. 만들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